주식거래를 할 때 대표적인 불만거리 중 하나는 증권사의 주식매매 프로그램이 오류를 일으켰을 때입니다. SK증권에서도 최근 접속장애가 발생하면서 투자자들의 민원이 빗발쳤는데요. 특히 이 과정에서 대응 방식이 논란을 키우며 투자자들의 원성이 높아졌습니다. 김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모주 청약시장 대어로 꼽힌 SKIE 테크놀로지의 주가는 상장 직후 단숨에 22만 2천 5백 원까지 치솟았다가 한 시간 만에 16만 2천 원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이 시간 동안 SK증권의 온라인 매매 프로그램 HTS에는 접속장애가 발생했고 일부 투자자들은 주식을 제때 팔지 못해 낭패를 봤습니다. 이로 인해 SK증권의 2분기 민원 건수는 1,493건에 달했습니다. 다른 증권사들보다 압도적으로 많았고 1분기 10건과 비교해선 1만 4,830%나 폭증했습니다. SK증권은 자체 조사에 나섰고 그 결과 증권사 측의 시스템으로 인한 전산장애가 아닌 개별 고객의 PC 사양이 원인인 것으로 결론내렸습니다. SK증권 측은 한국거래소에서 매매 체결 데이터를 받은 뒤 각 고객에게 전송하는데 일시에 매도 주문이 몰리면서 일부 고객의 저사양 PC에서는 과부하가 걸린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경우 내부 규정상 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고객 보호 차원에서 일부를 대상으로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SK증권보다 공무물량이 많았던 다른 증권사들의 민원은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실제 유독 SK증권에서만 장애가 심했다는 불만이 터져나왔고 또 한국거래소에 보상을 요청하라는 안내를 받았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SK증권 측 말대로 내부 전산장애가 아니라면 책임을 전가한다고 읽힐 수 있는 대응 방식이 오히려 투자자들의 화를 더 돋은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김성훈입니다.